지난해 말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발표 명령자가 누군지 등 핵심 사안을 밝히지 못한 채 조사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위 활동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이유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는데요. 조사위가 아직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종합 보고서 발간만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조사활동을 종료하면서 진상규명 결과를 발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당시 조사위는 발포 책임자 등 6개 과제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불능 사유가 담긴 개별 조사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이 일자 조사위는 결국 이달 중순까지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미뤄지고 있습니다. 개별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던 조사위는 최근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에 황당한 요구를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는 6월까지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여기에 담길 권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내달라는 내용입니다. 기한은 다음 달 10일로 못 박았습니다. 곧바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개별 조사 보고서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부터 내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광주시가 누리집에 의견 수렴 홍보문을 내걸었지만 접수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주 4.3 사건의 경우 진상규명 종합보고서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는 각 조사 결과 보고서 초안이 공개된 때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의견 수렴 기한을 연장하라. 논란이 일자 5.18 조사위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달 29일까지 개별 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뒤 의견 수렴 기한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tenh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via host ho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